삼보사 주지 동훈 불자 여러분, 뺏기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의 육신통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신족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족통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제바달다 하면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이기고 자기가 부처님으로서 존경받고 세존의 노릇을 하려고 평생 부처님과 대립되었던 분이 제바달타입니다. 제바달타의 신족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바달타도 부처님도 어머님 마야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고 상카시아라는 곳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제바달타도 33천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통을 가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타는 하여간 부처님을 도로가시게 하려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죠. 부처님이 가시는 길목에 알고 있다가 위에서 큰 바윗돌을 굴려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시도한다든가 사나운 코끼리에 술을 먹여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놔뒀다가 부처님을 해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제바달타입니다. 그리고 이 제바달타가 제일 나쁜 짓을 한 것이 빈비사라왕이라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고 부처님의 공양을 많이 했고 부처님의 시봉을 많이 했던 공양을 올렸던 빈비사라왕이 늦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한테 우리는 언제쯤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스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의 태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아내도 아기를 두고 싶은 욕심에 그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승을 죽어야 다시 자기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의문을 해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돌아가 주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수행승이 거절을 하자 그냥 살해를 죽어야 태어나니까 죽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빈비사라왕의 태자 아사세왕인데요. 아사세왕이 태어나서 너무 빈비사라왕을 좋아했는데 이 빈비사라왕의 그런 아사세왕의 탄생의 비화 비화를 재받았다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세왕을 재받았다가 꼬셔서 너의 탄생 비밀이 이렇게 태어났느니라 네가 수행승을 있을 때 빈비사라왕이 강제로 살해해가지고 네가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사세왕은 부왕을 그 사실을 알고 가듭니다. 이 재받았다는 그렇게까지 해설에도 너는 부왕을 죽이고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거기에 부처로서의 존경받는 세존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아사세왕은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탄생 비밀을 알고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고서 그 누구도 먹을 것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 영축산에 가면 빈비사라왕이 감옥살이 했던 넓은 성으로 되어 있는 감옥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비사라왕이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죽어야 될 왕이 안 죽으니까 그 안 죽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인이 빈비사라왕의 부인이 면회를 가면서 온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밥을 거기에 전체에 발라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것을 떼어먹게 해서 연명을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비사라왕은 죽게 되고 마는데 이와 같이 아사세왕하고 제바달다는 나쁜 사람으로서 많이 낙인이 찍히고 그렇지만 나중에 둘 다 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결국은 교화를 받고 그 나쁜 이슬을 다 내려놓고 그 사전에 아사세왕은 그런 부왕을 그렇게 해서 가게 한 그러한 류 치우고서 부처님 불법에 기여해서 많은 불사를 한 것이 그 아사세왕과 제바달다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제바달다의 신족통을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족통을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그게 화로 변한다 이겁니다. 칼도 요리를 만드는 데 쓰면 좋겠어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도 사람이 먹으면 생명수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국물이 됩니다. 독사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바달다의 신족통, 신통력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매우 경계해서 나중에는 신족통을 아주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신통을 부리지 말라고까지 부처님은 타일러입니다. 용수보살이 큰 인도의 대보살이었지만 누차 몇 번 얘기했지만 은신술을 써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를 건드려서 임신을 하게 된 그런 은신술 같은 게 전부 신족통입니다. 그래서 그 신통을 잘못 쓰이면 그만큼 쓰이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로움을 줘. 본인은 편하고 졸지 몰라도 날라다니고 마음대로 힘 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졸지 몰라도 주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신통을 많이 경계를 했고 면은 그 신통을 계속 부리는 한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제바달다에게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고 너무나 깨달은 바가 많아서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분이 가섭 존자, 아란 존자보다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 목련 존자 우란분절에 나타난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 두 분을 부처님이 가장 아끼던 분인데 제바달다 있는데 처소에까지 가서 그 제바달다를 교화시키려고 갔는데 제바달다가 쉬고 싶으니까 나는 잠자고 싶다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잠든 사이에 제바달다가 잠든 사이에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제자, 제바달다의 제자를 전부 데리고 가버립니다. 거기에 문헌에 보면 공중으로 그냥 같이 함께 날아가버려요. 신통력으로. 그래서 그러자 이제 제바달다는 부처님이 다 시켜서 한 거니까 내가 부처님의 외인수를 갚지 않으면 제바달다라는 이름을 나는 지워버릴 것이다 할 정도로 제바달다가 부처님하고는 상극이 되었던 분인데 이 부처님의 대승계에서 보살계 10중대계에서 10가지 중에서 4부대 중에 화합을 파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부처님 문 중에서요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이간질을 하고 등등 나쁜 짓을 하면 화합을 파하는 거라 부처님은 오욕죄의 하나로 부모를 죽인 제, 부처님 발에 손을 낸 제, 피를 낸 제 등등에서 오욕죄를 쏟아 나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중에는 제바달다의 신족통까지도 엎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족통을 가졌으면 옳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을 하면 그렇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족통은 도가의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족통을 하고 하늘 세계로 왔다 갔다 했다 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들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한테 나의 제자들은 앞으로 신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지 말라 모든 사람의 유익한 신통을 몰라도 본인이 자랑하고 본인만이 이익될 수 있는 남한테 해악을 낄 수 있는 신통력은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진통 마지막 여섯 번째 누진통 이 누진통이 부처님 다섯 가지 신통력은요 다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숙명통 이런 건 전부 다른 인간은 제자들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오신통은 어느 의지관이 수행하면 가질 수 있지만 이 누진통 신통력만은 아라한도 누진통을 가진 걸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남방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대성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하는데 아라한이라는 뜻은 모두 번뇌가 소멸된 거 누진통, 셀루 자, 누가 벗팔 108번 내라는 거요 셀루 자, 이것이 전부 다 할 진짜 다 해서 없어진 걸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만이 마지막 이걸 소기불전에서는 멸진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멸진정 소멸할 멸자, 다할 진자 멸진정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경계를 얘기하는데 이 다할 진자 이것을 제가 약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 원자는 원자는 이제입니다 다할 진자입니다 이걸 제가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진짜가 조금 뭐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셀루 자, 누라는 것이 이게 문제 유료법, 무료법 부처님 주는 가르침 중에서 유료법, 무료법 유루, 무루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유루, 무루 셈이 있는 거, 셈이 있는 건 108번 내예요 108번 내 밖의 경계에 끌려가는 거, 세지 안에 무루, 세지 안에 유료법, 무료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루 라는 것은 108번 내다, 셈이 있는 것이다, 세어 나간다 맑은 감노수를 밤새 기르다 놨더니 다 세어 나갔더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밖의 경계에 끄달려가고 안으로 내공이 쓰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다 세 나가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는데 어디로 세어 나가느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주척하고 코로 냄새 맡고 그러면서 밖의 경계에 끄달려가는 걸 셀루 자라고 그래요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의 눈, 고, 귀, 입, 안, 눈, 입, 귀, 비, 코, 설, 혀, 신, 몸, 생각, 의 이거 여섯 가지 육군, 육군을 우리는 이 육군이 이제 문제인데 이 육군을 안이비설신의를 육군이라고 하고 이것을 육진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육적이라고도 하고 육군, 안이비설신의를 내 몸뚱에 가지고 있는 내 눈, 내 코, 내 입, 내 귀, 내 몸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육진, 티끌진 자예요 육진번내, 객진번내 여기다가 이 안이비설신의 셀루 자, 셀루 자는 밖으로 세어 나간다는 것 내 마음이, 정신이, 진여가, 법성이, 불성이 밖의 경계에 허망된 것에 쫓겨나가고 집착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티끌진 자 그래서 진짜 육진, 육군, 육진 그러니까 이 진짜 쓸 때 객진번내 그래요 또 객진번내, 객진번내 이 진짜를 가운데 놓고 육진을 할 때 밖에 티끌의 번내, 거기에 우리가 물 들고 쫓아가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된 것에, 영원히 윤회하고 만다는 거예요, 생사윤회하고 그 다음에 육적, 육군을 육진, 육적이라 하는 이유를 우리 불자들이 좀 잘 헤아려야 돼 내가 보니 그렇고 내가 들으니 그렇고 내가 냄새 맡으니 그렇고 내가 뭐 내 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냉경이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번내다 밖에 경계에 끄달려가고 장마가 열흘씩 스무 날씩 지면 우울해지는 건 밖에 경계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한테 너무 끌려가고 그 사람한테 증오심 갖고 미워하고 하는 건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이제 셀루자 108번 내 새어나가는 내 예 진여성 참나를 전부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냄새만 맡고 좋은 음식만 먹고 싶고 이런 것이 도둑놈 노릇이 한다는 거예요, 육적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데 따라 지느냐고 안 되지 그런데 그것만 원하고 쫓아가는 건 여섯 가지 도둑놈에 홀리는 거예요 여섯 가지 손님한테 자기의 주인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육진본내, 객진본내 할 때 설명할 때마다 설명합니다마는 손님은 왔다 하룻밤 자면 그냥 가요 호텔에서 그냥 하룻밤 자면 주인이 자기 호텔이라고 하지만 하룻밤 자부 간 사람이 하룻밤 자부 가는 동안만은 자기 집이구만 자고 가면 그 사람은 손님이요 손님의 집착할 바가 못 돼요 가면 그만이요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밖의 경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는 설명을 손님한테 끄달린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의 경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가서 거기에 물들어서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괴로움 덩어리다 허망된 것에 집착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밖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허망돼 있고 꿈 갖고 그런 거에 집착해서 쫓아가고 감각적 혈액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괴로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 누진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어떤 통보다도 남의 마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날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번뇌 이 안이비설신의 모든 건강경 내용은 안이비설신의 여섯 도둑놈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너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는 걸 결론 내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 그걸 얼마나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시키냐 그 자리에 안이비설신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머무냐 어떻게 머물러야 행복합니까?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어떻게 항복시키야 내가 행복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수보리 존재 부처님의 질문이고 부처님의 답이잖아요 부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안이비설신의 일을 도둑놈한테 내 마음을 안 끼고 물들고 쫓아가지 않고 괴로움만 받고 잘 살죠? 라고 물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돼 그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야, 보살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있고 없고 이쁘고 안 있고 그거는 두 번째고요 자기 복대로 되는 거고 그건 이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인간관계, 인간 대립, 갈등 이런 거 모든 거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 사회, 직장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남녀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갈등 걷고 대립받고 싸우고 질투하고 잠 못 자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식이하고 이렇게 살잖아 이 괴로움이 부처님은 진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난 못난 대로 살아요 있고 없고도 요즘 그냥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없어서 밥 굶어서 괴로워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그리 숫자가 많든 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루심 108번 내를 잘 다루서 유루심을 108번에 잘 다루셔서 조그맣게 좁게 얘기하면 탐진지, 삼독, 유권 아니 미설지니 여섯 가지 기관을 잘 다루서 유료법에 머무르지 말고 무료법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108번 내를 소멸해서 정화해서 무르심으로 바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인의 지위를 얘기할 때 3현, 3현, 10지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어질현자 3현은 성경에 나오는 10진,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위까지 10회에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까지 40위를 3현이라고 해요 3현 어질현자 그다음에 십지보살 이 십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십지, 십지보살 52위에서 이 십지가 땅지자 이 십지경 이 십지가 환경이 아주 대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환경 공부할 때는 십지경 십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불자님들 그래서 이제 십지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10단계 단계 보통 우리가 관원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부르는 것을 팔지, 구지보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08번내가 이 유루의 유루법 108번내 갈등 대립이 소멸되면 심해탈로 한다, 회해탈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금강경도요 우리가 지금 21년 동안 설법한 반야부, 600부 부처님이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 설법하신 반야부 소품반야, 대품반야, 금강받냐, 마하받냐 이런 반야부가 600부, 21년 동안 설법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금강받냐로 부서지지 않는 강한 금강의 지혜로 마하받냐, 크다 적다 비교를 떠난 큰 상대성을 떠난 큰 반야로 사실은 108번내 부수고야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금강경 반야신경의 총뜻이에요 금강받냐로, 금강같은 지혜로, 마하받냐로, 마하받냐받냐 신경 크다 적다 상대를 떠난 무한정, 무량대의 큰 지혜로서 108번내, 아상인상정의 수자상, 탐지지삼독, 아예악연, 아치악연 이런 사회, 이런 거 모두 다 부시는 것이 이게 행복의 길이고 22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에 해 놓은 총뜻이에요 금강받냐로, 마하받냐로 108번내, 안이비설신의 육적의 도둑놈을 파사현정 부셔가지고 바로 세워서 유류법을 무류법으로 유르심을 무르심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고 사는 거다 그것은 이제 심의탈, 해외탈, 해외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육신통은요 번내를 소멸한 것이다 108번내를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걸 설명하고 여기 해외탈, 심의탈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육신통 얘기를 조금 좀 다시 간추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통을, 누진통을 조금까지, 육신통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육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공부할 수 있어서 정리하는 측면이 있어 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쉬운 게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통 말씀드렸죠? 천안통 비구드라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할 때 초기불전, 빨리어 니까야를 위해서 나오는 경전을 보면 모든 경전이 비구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경전으로 가면 여시야문으로 시작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시야문은 금강경의 대표적으로 여시야문 1심을 제4위급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비구드라 하는 것은 사부대중드라,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반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의 초기에는 비구 순인뿐이 없었어요 비군이도 제 뒤에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통을 초기불전에도 나오는 얘기라 우리가 육신통 같은 것도 저도 이게 대승물전에도 나오고 초기불전에도 나오는 건지가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육신통도 초기불전에도 나오는데 천안통 비구드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청정한 인간을 뛰어넘어 천안으로 중생을 본다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부의 과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중생을 본다 여기 참 천안통 부처님의 천안통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육신통에 대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금강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수행을 통해서 금강지혜로 마하지혜로 108번뇌를 파해서 갈등과 대립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면은 법화경이 신앙경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통 뒤에 또 말씀드릴 기억이 있어 말씀드리지만 육신통과 심력과 18불공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의실력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 지혜심 그 다음에 복력, 공덕 이런 걸 구족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이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통도 대성불제인한 육신통 초기불제인한 육신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지하고 신앙하고 신리하고 기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무조건 오고 부처님한테 그냥 누구 어디 가니까 따라가는 모양으로 절에 가고 그러심 아니겠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봅시다 비구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청정한 인간을 뛰어넘어 천안으로 중생을 보는이라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부의 과부에 따라서 등장하는 중생을 본다 알아두시니 몰라도 나는 천안으로 중생세계를 내려다 보니까 나고 죽고 귀하고 천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어부의 과부에 따라서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나는 자세히 건강경대를 얘기한다면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있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하지만 우선 중생들의 생사 문제 귀하고 천하고 사는 문제 이쁘게 태어나고 안 입에 태어나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는 어부의 과부에 등장하는 거기에 따라서 사는 차별의 인생을 모두 다 본다 어떤 중생들은 몸으로 악행을 짓고 입으로 악행을 짓고 마음으로 악행을 짓는다 신구의 삼업을 몸으로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떠나지 않는 말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을 지금 어떤 생각을 이 순간 이 시각에 생각하고 사느냐 하루 24시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 문제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중생들은 몸으로 악행 짓을 하고 입으로는 악행한 짓을 하고 마음으로는 악행을 짓는다 그들은 고귀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삿된 견해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병들고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며 지옥에 가서 태어난다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지옥아계 축제인 인간수라 천상 여섯 군데에 연애하는 것은 살아서 하루에 즐겁고 안 즐겁고 슬프고 우는 게 육도 연애가 아니고 사후 세계에 있어서 지옥아계 축제인 인간수라 천상이라는 연기를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다짐하고 명심해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초기 불전에 나오는 말씀도 죽은 뒤에는 그렇게 잘못 삿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진다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태어나느니라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자기 안목으로 고정관념으로 자기 습관이 익힌 대로만 얘기하는 분들 지옥에 가봤냐 안 가봤냐 어떻게 됐냐 그건 전부 다 그냥 신화적으로 설화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 부처님이 나는 진실로 불광의자 불의의자 그러한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거짓 진실된 말만 하는 분이 지옥에 가서 태어난다 지옥에 가서 태어난다겠지 부처님이 하루에 네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지옥이라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지옥아계 축제인 인간수라 천상이 내 마음에 있는 이라 소리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중생들은 몸으로 선행을 하고 입으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쌓는다 그들은 고귀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서 행동한다 발정도로 인해하면 전견에 의해서 바른 말을 한다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언어를 한다 사견을 가지고 말을 하면 삿댓말이에요 거짓댓말이고 안을 비난하는 말이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노세여 죽은 뒤에 좋은 곳 육체가 늙어서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천상세계 육도윤회 중에 한 군데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나는 천안으로 중생을 알아차린 연인이라 두 번째 신족통 비구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을 즐긴다 나는 하나에서 여럿이 되며 여럿에서 하나가 된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 일직일체 다지길 성에 나오는 법정계 나는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은신술을 쓸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장애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해서 간다 나는 물속처럼 땅속을 드나든다 나는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건넌다 부처님 앞에서 어느 제자가 강을 건너는데 물을 밟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면서도 네가 만약에 신통력이 없어서 빠지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고 또 말리는 경제의 말씀도 나옵니다 나는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앉은 채로 움직인다 나는 손으로 이와 같이 큰 위력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이 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는다 이것도 우리가 달과 해를 뜨거워서 어떻게 우리가 만지고 쓰다듬느냐 이건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신통력 신족통이나 있어야 가능한 건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숨쉬는 사람의 몸으로 목에서 가서 해를 만진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질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법신불로서 광명의 빛으로서 부처님의 광명의 법신불의 빛은 빛이기만 하면 태양은 열 개라도 그 빛이 바라지 못하고 어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태양의 수백 개의 태양의 빛보다 부처님의 법신불의 광명의 빛이 더 빛난다는 건 경전에서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는다 나는 범천의 세계 여기까지 육신으로 영향을 미친다 천이통 비구드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한계를 초월하여 청정한 천이로 멀고 가까운 천신들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는다 하늘이 열렸어 하늘천자 귀자 천이통 귀가 통한 거요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거 하늘의 소리 천세나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모두 다 듣는다 관센보살님을 우리가 부르면 관센보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셋자, 볼관자, 소리음자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나를 부르면 볼관자 그들을 관해서 구원해 주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관센보살이에요 그래서 천신인간의 두 소리를 모두 다 듣고 구원해 준다 사심통 비구드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중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한다 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 알고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을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이라 한다 나는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한다 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알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안다 남의 마음을 안다 내 마음에 독사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착한 선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다 보고 알고 있다 타심통 삼독심을 나는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안다 숙명통 비구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생의 여러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섯 번 태어나고 열 번 태어나고 십만 번 태어나고 수많은 우주 파괴의 겁을 지나면서 수많은 우주 생성의 겁을 지나면서 우주 파괴와 생성의 겁을 지나면서 당시 나는 이러한 성과 이러한 이름을 지녔고 나는 이러한 용모를 지녔고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았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고 나는 그곳에서 죽은 뒤에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또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여섯 번째 누진통 아라한의 도과를 성지할 때 누진통은 아라한과를 정해면 누진통을 하면 아라한과라는 거요 아라한의 도과를 성지할 때 특별하게 능력을 개발한 아라한은 초강각으로 이루어진 스승한 지혜인 누진통이 생긴다 누진통은 현세의 산매 상태에서 탐욕과 가래의 소멸인 심해탈 번뇌장의 소멸됨 아집의 소멸됨이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탐욕과 가래의 소멸과 무명의 소멸인 해오탈 소지장 소멸된 법집이 소멸됨 이 모두 완성돼 열반을 얻을 것이다 비구두라 나는 번뇌가 부서져 누진의 심해탈과 해오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증지하고 깨달아 거기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인 해탈지견으로 열반의 성취를 의미하느니라 여기 심해탈, 해오탈, 소지장, 번뇌장 이것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예불할 때 계양, 해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할 때 해탈지견향이 여기 나와 해탈지견입니다 부족한 것은 뒤에 또 말씀 올리기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재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복된 공덕으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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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